아니 동전빨래방 가면서 동전만 챙기고 빨래 안가서 저는 이게 제일 웃겠어요 세차하려는데 세차장이 바로 집앞이라서 차 놔두고 걸어가기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저 옛날에 이 생각도 나더라고요 빨리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얼른 씻고 나갔는데 컴퓨터 안 꺼서 마우스로 끌려고 이렇게 마우스 움직였는데 알고 보니까 마우스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어쩐지 마우스 포인트가 안 움직이더라 이런 빵청이 같은 이런 일들 굉장히 많죠 정신없이 살다 보고 정신없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빵자님들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박수치면서 어머 저거 나네 맞아 그때 그랬네 이렇게 폭풍 공감을 약간 하시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주중 평일 저녁보다는 오늘 사실 한껏 여유가 돋는 이 불금의 퇴근길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보고요 그 곁에서 오늘도 우리 라디오 빵빵이 웃음사냥꾼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빵청이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똑소리 똑돌이 짓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37님 빵디 저는 워터파크 입구에서 소영복 안 가져온 걸 알았다죠 새로 산 비키니였는데 그냥 빌려 입었어요 오늘은 금요일 정신 넣고 맛난 거 먹어보렵니다 이야 이런 일 많죠 놀러가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돼지고기 안 갖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브루스타랑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심지어 그 가스버너를 드릴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거기다 다 챙겨와 놓고는 막 숯불까지 다 챙겨와 놓고 먹을 거 놔두고 오신 분들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 먹을 거 놔두고 오신 분들 아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오춘하님 대박 오늘 제가 아이 학원 가방에 차키를 둬서 에이 차를 못 타요 그래서 지금 학원 다녀옴 유유 와 그래도 찾은 게 진짜 다행입니다 순화씨 찾으신 게 정말 다행이고 이거 예전에 막 차키 안에다 두고 문 그대로 닫아버리고 차키 저는 사실 한 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스마트키를 잃어버렸는데 아휴 참 금액이 돈이 좀 세더라고요 스마트키 좀 몰랐는데 몇 십만 원이더라고요 2253님 엘리베이터 타고 층 안 눌러서 한참 안에 그냥 있기 야 이거 너무 공감된다 근데 이게 또 이럴 때도 있어요 혼자 안 누르고 계속 핸드폰 보고 있을 때도 있고 둘이 같이 닫는데 둘 다 안 눌러가지고 한참 있다가 둘 다 눈치채가지고 어 너 안 눌렀어? 뭐 했어? 그리고 누른 경우도 있고 야 정말 공감되네 세우면 아휴 근데 고맙습니다.